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두 분의 30대 초반의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그 얼굴형은 두 분이 서로 완전히 상이한 얼굴형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다 턱 끝 주름이라고 하는 자갈턱 호두주름이 잡히면서 위 이빨이 이렇게 보이는 타입이셨습니다 오전에는 왼쪽과 같은 얼굴형의 여성분이 오셨는데요 원래 태어날 때는 입술이 얇은 줄 모르고 태어났었는데 10여 년 전에 양악수술과 발치교정을 받고 나서 입이 합주기처럼 보이고 얇아져서 입술필러를 맞았는데 몸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하면 붓고 딱딱해지고 열감이 생기는 필러 부작용이 나서 입술 지방이식을 받으러 오셨다고 합니다 오른쪽과 같은 얼굴형의 여성분은 오후에 오신 분의 얼굴형인데요 왼쪽 부분과 같은 닮은 점은 두 분 공이 인중이 짧으면서 윗입 오임이 있고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서로 닿지 않는 입 벌어짐 증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1년 반 전에 윤곽삼종수술을 받고 현재 턱 비대칭이 신경이 쓰여서 아랫턱교정수술을 문의하고자 오셨다고 하십니다 진료를 보는 중간중간에 왼쪽 분에게서 이와 같은 턱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제가 캐치하였고 오른쪽 분에게서도 역시 이와 같이 자갈턱 턱끝 호두주름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턱끝 주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 네 제가 그 점을 알고 있고 신경을 쓰인다고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에게서의 위절치보임 즉 위이빨이 보이는 이유는 중안부 짧은 얼굴과 긴 얼굴에서의 그 이빨 보임과 잇몸 보임 즉 거미 스마일이 발생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중안부 상악골 골격 길이 즉 빨간 사각형의 뼈 길이보다도 이걸 위에서 덮고 있는 노란 사각형의 육질 길이가 짧아서 윗 이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왼쪽과 같이 나이가 들어서 인중이 길어 인중이 이렇게 늘어지게 되면 윗 이빨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는 오른쪽 그림에서와 같이 빨간 사각형의 골격 길이보다 노란 사각형의 즉 인중 길이가 뼈 길이보다 길어지면서 윗 이빨이 보이지 않고 도리어 아랫 이빨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원래 사진으로 돌아와 왼쪽에 윗니가 보이는 여성이 입 둘레근을 수축하여 입을 다물이려고 하면 이렇게 인중이 당겨지면서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다 맞닿게 되면 이러한 뚱상 비슷한 표정이 발생하게 되며 오른쪽 여성의 경우에도 윗니를 보이지 않게 하려고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을 닿게 하려고 하면 짧았던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면서 입을 닿게 됩니다 반면 아랫 입술을 위로 올려서 입술을 닿는 근육은 턱 끝뼈에서부터 턱 끝살에 붙어있는 턱 끝 이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왼쪽에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아랫 입술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입꼬리가 처지게 되는 근육입니다 턱 끝 이근이 수축하게 되면 이러한 자갈턱턱 주름 일명 호두 주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여성에게서 이와 같이 이빨이 벌어져 있으면서 윗 입술과 아랫 입술이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파란 선 사이의 뼈 길이에 비해서 육질 길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 파란 선 사이에 있는 구조물인 인중, 입술, 아랫 턱 중에서 인중이 더 길어져서는 혹은 턱이 더 커져서는 이쁘지 않을 것이므로 입술 비중을 늘려서 부족분을 메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때 분홍색 부분의 입술이 돌출이 되면 빨간 원의 턱 기운도 세지고 분홍색 입술 기운도 세지는 형국이 되어 그 사이에 낀 승장 부분이 상대적으로 함몰이 되어 하관이 전체적으로 부조화스러운 비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쁘지도 않고 도리어 입술 필러 맞은 성형한 티가 많이 나게 되므로 조심해야겠습니다 즉 이분의 경우 입술 뿐만이 아닌 턱 끝을 제외한 이 하늘색 점선원의 기운이 북돋아 주어야 이 빨간 원 부분에 턱이 작아보이면서 하관이 작아보이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입 벌어짐 현상은 인중이 짧아 예쁜 비율입니다만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서로 닫으려고 하는 무의식적 표정이 수십년간 계속됨에 따라서 인중은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길어지게 되고 턱 끝 이근은 자주색 화살표 방향으로 아랫입술을 위로 올림에 따라 입꼬리가 떨어지고 자갈턱 호두주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긴 무턱의 경우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하관 받침 지방식이 필요합니다만 사례자와 같이 V라인 T절골 등을 한 육질 이겨된 턱에서는 적용 불가능하므로 우선 차선책으로 오른쪽과 같은 얼굴을 왼쪽과 같은 표정을 계속 짙게 함으로써 인중이 늘어지고 입꼬리가 쳐지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하늘색 방향으로 운동을 쉽게 해주도록 보톡스를 주기적으로 주사하여 왼쪽과 같은 표정으로 그 재활이 되도록 그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서로 각기 다른 얼굴형에서의 그 윗니 보임 그 사실 윗니 보임은 이 상앗골의 길이가 아주 길지 않는 이상 즉 뭐 거미 스마일 그 잇몸 보임 현상이 생기지 않는 이상 그 아주 예쁜 얼굴 비율인데요 그 좋은 그 윗니 보임이 좋은 얼굴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술을 위아래 입술을 서로 이렇게 닿게 다물이려고 하는 그런 그 표정 근육이 계속 수십 년간 그 작용이 됨으로써 도리어 인중이 길어지는 나쁜 비율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뭐 입술 지방이식으로 오셨지만 그 입주의 함몰에 대해서 제가 진단을 해 드렸고요 한 분은 뭐 턱의 비대칭으로 오셨지만 그 하간 표정 근육의 그 재활이라는 그런 방법으로 진단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형의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